정답! 자루티비! 뭐야! 이거 뭐냐? 저 좀 무섭거든요? 잠깐만요 저도요! 저 이거 블럭이 망가졌어! 자! 난쟁이 똥 자루! 자루! 안녕! 난 꿀밤이! 오늘은 우리 해피루아님과 지잉님 콩콩! 콩콩! 이렇게 우리 비토리들이 만들어주신 자루타워! 한번 해볼거에요! 오! 대박! 대박! 요요요! 자루타워! 이름이 자루타워에다가 썸네일에 내 얼굴이 콩 박혀있어! 덩치가 엄청 커다랗게 오! 별로겠다! 들으셨죠! 로아님! 지잉님! 아니! 아니 그게 아니고! 자루가 저래요! 꿀밤타워는 만들지 말아요! 아! 싫어! 싫어! 성격이 저렇게 고약해! 화! 으악! 으악! 너 그렇게 고약하게 동생한테 하니까 떨어지지! 으악! 올라가자! 오 색깔 바뀌었다! 예쁘다! 근데 여기가 자루타워여가지고 색깔을 좀 노란쪽, 주황쪽 계열로 맞추신 것 같아 맞지? 어 맞아! 아주 좋아! 올라갈수록 진짜 자루로 변화가 될 것 같아! 오! 올라가면 막 자루 있고 막 그런거 아니야? 아! 기대하지 말자! 으하하하! 만약에 올라갔는데 자루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? 근데! 요거! 여기 보니까는 돌아가는 거 안 멈춘다, 맞지? 어 뭐 없나봐 잘 하신 것 같아 여러분들 너무 쉽게 끝내지 않기 위해서 자루가 한 번씩 더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자루가 해피로와랑 지인이 만들었으면 얼마나 어렵겠어 하면서 대충하다가 굴밤이 저렇게 생각하나봐요 자루는 저렇게 생각한 적 1도 없는데 굴밤이 머릿속이 굴밤이네 나팔도 들어줘고 오마무시하다 오마무시해 자 여러분 이 사원은요 뭐 너무 재밌다 야 안 들어봐라 삼각김밥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자루야 이쪽으로 쏙 이쪽으로 쏙 그게 아니야 나는 열심히 집중해서 하고 있잖아 엄청 무서우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사상이 나왔죠? 그런 생각이? 그런 몹쓸 생각이? 원래 이제 자매는 통 뭐 했길래? 봐봐 개쩔었다고 그래그래 댕쩔었구나 자 봐 여기서 봐 여기서 너 지금 그리로 갔잖아 나는 말이야 아 나 거기 봤다가 안했어 왜냐면은 그렇게 가면은 우리 로안이가 지인이 만든 타워가 짧아지기 때문에 너무 슬퍼 근데 저 이기죽인 어 이기적인 생각 어이구 저 개인주의 너는 개인주의야 아하 그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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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음 그런 깊은 듯 깊은 듯이 있었구나 아 근데 꽤 보면 여기 생각보다 타워를 되게 그 난이도 있게 생겼다 그래야 하나 타워가 아 근데 이거 어떡해? 회오리가 두껍잖아 오 맞아 회오리가 두껍는데 여기 어떡해? 둘 다 아니야 그니까 나는 나는 그냥 와서 몰라 어떡하지? 어떡하지? 내가 찍어볼게 왼쪽? 왼쪽? 간다? 응 으아악 여기서 이제 어딜까? 진작 동시에 뛰어볼래? 나 오른쪽 느낌 오른쪽? 아니 근데 중요한거는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바닥으로 갈수있다는점이야 더 아래로 그래서 어 내가 볼 때 뛰면서 이렇게 거거든요 호흑 다행이다 어어 미안하다 잘 진짜 너 똥쪽이냐? 어어 어떻게 찍는 중 쪽 다 틀리냐? 자우라야 잠깐만 나 어디 들어? 아빛였나? 바로 오른쪽 오른쪽이라 그러잖아 왼쪽이라 오 왜 아 오 브라보야 나 또 칠려 했지 몰라 내가 볼 때 이 파워는 매우 치사한 타워입니다. 이거 꿀밤 이거.. 야 이거 어떡해. 아니 꿀밤가 이 정도면 능력이야. 근데 꿀밤이가 가고 싶은 곳 피해서 가야겠다. 잘해주신래. 맞지. 그러니까 나 다 틀렸네 또. 이 정도면은.. 이거 꼼수도 안 돼. 이거 꿀밤이가 고르고 싶은 곳 반대로 가보자. 나 오른쪽 가고 싶어. 그래? 야아! 야 왼쪽도.. 오른쪽도 아닌데? 길이 다른 데가 있나봐. 아 그림자가 쓱 보여가지고.. 여기서 도대체 어디지?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 이거 혹시.. 절 믿지 마세요. 절 믿지 마세요. 가운데끼리다 이거 대박. 미쳤다. 아 진짜? 가운데 투명한 길. 이거 글씨 있으면은 잘 확인해봐야겠다. 절 믿지 마세요. 절 믿지 마세요 써있는거야. 그래서 믿지 마? 알겠어. 그러면은 이거는 투명 길이다 싶어가지고 가운데 딱 점프했는데. 탁! 포근. 귀여워. 저 오른쪽. 맨 오른쪽 맨 오른쪽. 저런 멍청이야. 나는 멍청이. 야 나 천재. 여기 여기. 난 노래 부른 건데? 그래? 어. 나 천재. 짠. 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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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우리 진짜로 한 번도 안 떨어지게 갈게 해보자. 하자. 어 야 잘하는데. 야 은근 아픈가봐. 나 피 없지. 뭐야 뭐야. 야 내 피 봐봐. 하자. 하자. 나 꿀밤이가 얘기 안 해줬으면 나 여기서 조각났어. 큰일 날뻔겠다. 자 이 정도 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. 한 번 달아보자 얼마나 아픈가. 야야야야야야 너 죽었어! 이런 과감함이 필요해. 좋아 좋아 과감함 좋아. 야 똥통 찍어야 되네 잠깐만. 내가 봤을 때 이거 꿀밤이가 가고 싶은 곳 있잖아. 가고.. 야 거기 맞는 것 같은데? 어 여기? 여기 같은데? 내가 꿀밤이가 가고 싶은 곳을 생각해서 딱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려고 했다가 페이크를 주고 아 어려워. 아 그래 다시 간다고 그러고. 근데 왠지 그래도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잖아. 응 맞지. 그래서 오히려 한 번 더 페이크를 주다가 나 결국에는 오 야! 어디로 갈지 모르겠대. 그니까. 오 색깔 진해졌어 대박! 찐찐! 찐찐찐찐찐찐찐이야! 오! 지잉이야? 어 지잉이야? 오! 오 야 오 무섭다 여기! 오! 야 거기 어디에 이렇게 갔어? 여기 어 나 안 쪼렀는데 근데? 쭉 와서 오른쪽으로 가? 마지막에 어 마지막에 앞으로랑 같이 눌렀는데?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같이 눌렀는데 어 지금은 안 쪼랐네. 아니야 아까도 안 쪼랐다고 아니야 너 가득 쪼랐어. 아니야 안 쪼랐다고 자 이미 지나간 일은 뒤로 하고 쪼랐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—— 네 자루 거의 노래 유치버 아니냐? 게임과 노래가 만났다. 오 리듬게임! 정답! 정답 자루티비! 어 어 ges endurance 왜 marble 이거 뭐야? 저 좀 무섭거든요. 잠깐만요 저도요. 저 이거 블록이 망가서 빠지는 데! 야 chart 파지는 데! 어 기득? 마지막에 기득? 야 저거 너 뭐야! 와 일부러 그렇게 했나봐! 과연 일부러 부실공사일까? 너무 재밌어 저거 나 진짜 깜짝 놀랐어 뭐야 이것은 당연히 액수 액수! 이런 퀴즈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인정 인정 지금 재밌었어! 너무 재밌어요! 잘해 여기도 피해 관리 잘해 조심해 어 맞아 혹시 몰라 보지 나 근데 거의 안 달았다?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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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다 왔다! 슈박스? 데박스 슈박스 저기 자방이 있어요! 오 진짜 있다! 잘해! 이쪽으로 뛰고 싶게 만들어가지고 떨어지게 하려고 진짜 진짜 아주 가고 싶다 그치 저기로 가고 싶지 인사해보고 가보자 도전해보자 아니야 난 안 속아 오늘은 우리 해피로아님과 지인님이 만들어주신 자루타워 한번 해봤는데요 야 여기서 진짜 어둠인만 있다면 술잡을 해도 될 정도로 진짜 난이도가 생각보다 있었어 야 너 그러다가 너 이제 술잡 해야될 거 세게 돼 에헤헤헤이 설마 으허허허허헣 그러면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림 설정 한번씩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아까 전에 보셨죠? 블럭 빠지는거 네! 그게 진짜로 일부러 의도를 해서 해 주신진 모르겠지만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다. 이 게임 밖에 없다고 자루는 당당하게 생각한다! 너무 좋아! 그럼 한 번씩 플레이 해주세요. 안녕!